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최고의 직전은 채소를 받아서 저는 전부 짜리자로 생강을 준비합니다. 청양고추 고춧가루 기름을 만들기 양파 생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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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수제비 물 닭다리 껍질 스팸 쌀가루를 고른 후추 감자 양파 소금 고추 양념이 잘 익은 후추 대파 양념이 고춧가루 양념이 양념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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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포도 소금 닭다리 감자 기름 면 청소 물 병원 젠장 미치도 면 입안 부수 계란 라면 계란면 계란면 완성 추가 계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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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